지금 가이드분이 사라졌어요 이거 뭐 잡으시는거야? 사마귀 잡았네요 광택? 되게 반짝거린다 얘 예쁜데? 요게 이제 앙컷 앙컷이고 요게 수컷 우리나라 넓적배랑 거의 비슷한거 같애 눈 색깔이랑 이런게 더 이쁘다 걷기만 했는데 진짜 엄청 더러워지네요 여러분들 거머리 보셨죠? 그 거머리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야 후우 오 지금 한터분이 잡아주셨는데 이 친구가 벌레를 사냥해서 먹는다고요? 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게 신기하게 생겼다 와 작은 폭포인데 와 비바리움 느낌이네요 와 자 여러분들 정말 울창하네요 울창해요 지금 한없이 끝도 없이 산을 타고 있습니다 굿굿 와 여기 보이세요? 빛깔 에메랄드 빛인데 이따가 한번 살짝 발 담가볼까 뭔가 포카리 스웨트 흐흐 흐흐 야 이런데 보면 게마투스나 난초사막이 이런거 있다고 하는데 오 여기 보면 끈끈이 주걱같이 이렇게 나있네 이야 이게 약간 자연 비바리움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들 어? 저기 꼬마이들 있네 이야 여기다가 그 프로고 있죠? 다트 프로고나 뭐 맹꽁이들 작은 소형 개구리들 키우면 완전 짱일 것 같아요 네 대신 먹이는 없겠죠? 어? 애기들이다 하이 하이 음 안녕 하이 아이고 애기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요 오 가다보면 뭐가 나오려나 우선 나무를 찾으려면 수액 채집을 하려면 여기 여기 아 조금만 올라가는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야 된다고 하니까 지금 자연 풍경 잠깐 보고 있는거구요 어 여기 원주민들도 있네요 네 자 우리가 좀 늦죠? 하이 열 어 잡아갈까요? 아님 풀어줄까요? 크다 아 광경 좋는데요 여러분들 오 오 길어파 찾았어요 어? 뭐라고?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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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우와 오 와 아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런 수액 먹는구나 와 어 먹는다 먹는다 배고픈가보다 얘가 낮인데도 나오네 아 얘네도 낮에 활동하는구나 자자자자 우와 자 이게 길어파 안컷인거 같고 짝짓게 하다 만거 같은데 저거 어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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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뭐야 이거 뭐야 오 대박 장주야 네 장주야 여깄다 이거 뭐 나왔어요? 어 어 이거 뭐야? 우와 이거 진짜 많다 이거 다른 산이랑 다른데? 우와 이거 무슨 논인데 이거?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 오돈인가? 야 턱이 다오리아 같은데? 오 대박 우와 와 여기 산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오 작은데 되게 여기 붙어있었어 여기 야 역시 눈이 좋아야 된다니까 벌써 벌써 3마리 잡았어요 와 좋아요 이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데 오 여기 실잠자리도 있어요 실잠자리 화살표 여기도 있고 오 앞에 뻗고 있대요 이야 이런데 그냥 있네요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 오 와 짱크다 아 아 이게 찾으면 있구나 야 이거 짱큰데? 야 여러분들 이거 친구는 지금 맹꽁이 친구인데 지금 죽은 척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 살아있고요 죽은 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밀리패드 있는데 와 성체급이고요 지금 손에 만지자마자 액체를 내뿜어서 손으로 만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오 이쁘네요 옐로우 밴디드 멜리패드 입니다 어 여기 조금씩 찾아주고 계신데 어 찾아보면 나오네요 여기 한번 뒤져볼까 뭐가 나오려나 으악 자 아 음 이게 바나나잎인가 이게 바나나잎이지 옐로우 밴디드 옐로우 밴디드 오 진짜 커 어 얘들이 근데 이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액체를 넣은거에요 그것 때문에 만질 냄새가 오는거에요 오 이거 뭐야? 이거 무슨 알이다 이거 무슨 알일까? 이거 무슨 알일까? 안은 없어 노른자에 안 그렇게 알았냐 오랬어 투명해 오오 여기 민식이 아저씨가 저한테 이거 주셨거든요 오오 한번 먹어볼게요 오오 아저씨랑 아들분은 굉장히 잘 먹어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음 오 새콤달콤 오 여러분들 새콤달콤해요 음 여기 민식이 아저씨가 여기서 장사하는거 같은데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 선물로 주신거거든요 네 맛있다 음 맛있다 근데 지금 다 원숭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까먹고 있죠 음 헐 아하하하 아 저기 아래서 어 어 아래서 놀고 있네요 찾은거 없어? 네 아직 없어요 아 이거 배고픈데 아유 어 아 길 아파 길 아파? 오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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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대박 대박 ids 해라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오 오 오 오 혹시 파이트? 예 파이프? 싸우고 있었나봐요. 이게 두 마리가 진짜 큰 와아 다이수키는 되게 커요 예 케이수키? 예, 다이수키 다이수키 다이수키? 아아 여기 민돌섬에 소식한 종류의 다이수키아종 다이수키아종이라고 합니다 예 다이수키, 기라파 오, 기라파 다이수키 와아 오, 소포코이루스 지금 말이 안나오네 자, 여기다 넣어가자 오, 체줍해서 이제 아, 근데 진짜 한국에 가져가고 싶은데 이거 못 가져가겠다 오, 딱 들어가네 역시 헌터들은 뭔가 얘 딱 알맞아 이야 지금은 저 홀로 다니고 있고요 지금 과일 먹고 다들 물놀이하고 난리 났습니다 저는 지금 사슴벌레 잡는데 지금 정신 팔렸는데 우리 헌터분들도 아까 좀 찾아주고 나서 몇 마리 잡았는지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이 물가 근처에 좀 시원할 때 낮에 있고 좀 밤에는 좀 깊숙하게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밤에 어, 뭐, 저 어? 뭐? 인터미디아? 헐, 잠깐만, 저기, 가보자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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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오 오 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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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? 어, 뭐야, 나 아까 거기 봤는데 없네 어딨어 오, 진짜 나뭇잎 가려져 있었나봐요 우와 야, 빼놔도 되나? 뺄게? 네 야, 야, 우리 헌터분들보다 더 차..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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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쎈데? 오, 오 야, 이거 신생충인가 봐 네 대박 야, 야, 우와 야, 와, 후후, 수액 채집? 아, 수액 채집이 아니라 그냥 채집이죠, 이거는, 거의? 나뭇잎 채집? 야, 얘 물려고 내린 거 봐봐 야, 이거 챙겨가자 통 없는데? 네, 어, 이거 빌딩팩에 넣어야 될까요? 야, 이거 왜 이렇게 크냐, 사이즈가? 나 이렇게 클 줄 몰랐어 네, 네 나 좀 작은 거 잡힐 줄 알았는데, 진짜 크다, 오 8, 90대보이는데요, 진짜? 80, 85번? 우선은, 우선 그냥, 우선 들고 와서 헌터분들 건네줄이자 네, 알겠습니다 아 아 에잇살을 요청해 오, 여기 헌터 분한테, 요거 보여드려야겠다 호야, 인터미디아? 호야 아하하하 호미팩이야 아 오, 패디 픽 사이즈 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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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별로 신경 안 쓰시는데, 좀 좋아하긴 하시네여 아, 굳 반응 좋아요? 왠지 요쪽이 있을 것 같은데 뭐해? 네. 네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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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n 보건 어? 어디가? Dragon African